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 샬롬 나비가 2023년 신년대한민국의 바란다를 제목으로 신년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메시지에서 2023년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자유와 합리적 평등을 열망하는 국민과 지구촌의 소망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며 각계각층의 8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또 국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자고 강조하는 한편 사회지도층은 사회통합과 선진사회 위상에 걸맞게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잡고 국제사회의 자유민주화에 이바지하고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진사회가 되도록 모범을 보이고 권위를 제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